이렇습니다. 괜찮나요? 어 네! 저 눈에 잘 들어오고 좋았어요. 그 다음은 뭐예요? 어 일단은 배우면서 6, 7까지 아 없구나? 네 없어요. 그래서 아 아 얘기 좀 더 넣으면 좋고 I kiss you Done 착 이게 칼 라인이고요. 그 상태로 다시 한 손 한 손 그리고 한 번 더 붙으면서 숨 쉬는 스타일 그리고 나서 6, 7 이런 막자예요. 이게 문제네. 이게 약간 내 정도가 아닌 거예요. 따라 L 아닌 거예요? 네. 타 타 그리고 틴 하고 잡고 둥 네 맞아요. 딱 딱 그냥 이 정도만 이게 이렇게 약간 녹는다는 느낌 조금 더 같네요. 이걸 7, 8 1 and 2 카 카 둥 카 맞아요. 진짜 빨리 저기 봐 그리고 그리고 딴따 다 나 커 롤 맞습니다. 뚜두두둑 뚜까 맞아요. 다다다다다 붕 붕 붕 붕 열고 앙 이런 느낌 다다다다 롤 왼발 다다다 붕 붕 붕 붕 떡 잘 할머니 졸 uly 지금 limited 창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누를까요? 테니 에잇 그리고나서 위슨 씨 히 하 아 터팅과 다 섞인 느낌 터팅도 들어가는 느낌 테니 에잇 위슨 씨 히 아 아 맞아요 그리고 퉁퉁 얘는 이렇게 만들어봐요 네 디귿 이렇게 시작 카 카 카 카 카 파이팅 시작 이런 거 보니까 여기 나가야 될 때 들어오는 느낌 아 캐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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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딴딴딴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따단 가져와서 막 메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옆에 갔다가 완전 손가락 있는 쪽으로 봐주시고 정면 보시면서 뒤로 천천히 신발 하면 2절 시작입니다 힘드세요! 할 수 있어요 동작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다란다란다란 다란다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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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봉카카 발 모아서 작게 작게 작고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! 한 번만 더 할게요 화이팅! 오케이 가장 좋아 마지막 똑같이 오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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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요? 내일은 다 되겠지? 띵! 띵띵! 다다! 눅차! 다다! 다다! 웃음이 나와 이거 약간 연기하시는 느낌이네요 얘를 사아 정면 정면 아까 말했던 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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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요 라스트 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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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먹고 가기로 해! 노래 좋아요! 다다! 다 끝나고 피자 타임입니다 오늘 1일차 연습을 했고요 멘붕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 지켜봐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끝났지만 내일은 더 더 괜찮을 거고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되면 내일 더 잘되는 법이니까요 그럼 저는 피자를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장 타 continued مinta Windows 十分 test 시절 따 따 따 따 따 따 후 she was a she was 따 따 따 따 나야 따 따 따 저는 따 이런 느낌이에요 따 따 따 후 이 길은 후 에이 리즈 돌려요? 네 에이 리즈 리즈 아 아 후 쉐이 주고 다 주고 따 단 따 단 찹찹 이제 이거 보여줄게 팬사분들 이제 의자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마벨 공급 오 괜찮죠? 28 리즈 지 아 노 쉐 투 나 높이 28 리즈 지 이 마벨 동 카 보여줄게 다리 모 투 롤 롤 롤 롤 인 두 코 코 따단단 보여줄게 맘에 이렇게 내려갈 때가 트위스트 초코 얘기 만드셨죠? 투 유 하셨죠? 이거 집어넣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펴지고 하나 둘 이 상태로 오 차 차 탕 그래서 여기 시작하실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탕 탕 탕 탕 뭐죠? 왜 배송 darling 네 č 손이 되게 조그만한데 너무 잘 보이는데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신기해 진짜 정확하게 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와와와와 이름이랑 아니 잠시만요 제가 잘 기억을 못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2 6 4 5 6 7 8 4 룰 이거 했을 때 이 느낌이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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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딴 딴 룰 차 룰 룰 룰 차 차 차 이거 정보 이제 밑에서 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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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I'll steal your treasure 멋대로 부숴 잔뜩 안 될 랑골에 더 웃음이 나 사랑이란 그래 Sweet and bitter 널 망치고 구원해 Make your dreams come true I'm making every rule 빼앗고 다시 줄게 너의 숨 난 망치면 재니의 pieces 몰라도 돼 나쁜 의도 없어 내게도 재니의 pieces 다 안 돼 왜 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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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이 괜찮아요 그러거든요 밀었는데 하고 넘어뜨렸다 어머 잘 넘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따다다 따는 거 안 돼 네 이렇게 안는 것도 좀 여유롭고 연예의 하나 약간 오 한쪽 сам 한쪽 발만 네 suppose 안 영상 눈물을 눈드시기 바래요 둘 파이팅! 파이팅! 저희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! 소원 내리자구요? 우리 정말 추억하는 평이 저희의 리셋은 나도 돼 난 꿈에도 없어 난 또 다시 나의 기적뿐이 우리의 까마니도 있어 왜 안 돼? 오늘 좋아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여러분 좋아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오늘의 심경 팬서분들과 처음으로 맞춰봤는데요 뭔가 같이 그림을 만드니까 더 그려지는 느낌이네요 혼자 있을 때는 안 채워졌던 부분이 같이 하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 동작의 확실성이 없지만은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요 더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배웠으니까 동작을 더 익히는 걸로 확신을 가지고 동경을 해야 된다고 수익이야 정신 차리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2 2 3 4 5 5 5 5 5 6 6 6 6 6 6 6 6 7 6 7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1 10 10 11 12 12 13 15 15 15 15 15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체력이 안 돼요 막판! 저희 이상의 사람은 없습니다 2번째는 머리만 살짝 돌았고 첫번째는 두 군데가 두 군데예요 느낌은 첫번째가 2번째는 머리만 살짝 돌았고 두 군데가 더 잘 보이겠습니다 네? 두 번째가 더 더 찰랑찰랑거리는 것 같아요 무거워졌네 저희 그러면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무 한 번 느낌보다는 단을 해주실 때가 되세요 시작 1,2,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